대상 사람들은 모두 페이크 속에 살고 있다. 페이크 특공대. 페이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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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! 페이크대전입니다! 페이크! 도대체는 봄비가 쏟아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예쁜 레인보채 하나 장만했습니다. 어때요? 예뻐요? 저랑 잘 어울려요. 페이크 단속들! 페이크! 조심조심! 조심조심! 세탁, 세탁, 세탁! 공전타, 공전타! 집중, 집중! 하나, 둘, 셋! 페이크 단속들! 페이크!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. 키 175에 몸무게 48kg! 환상적인 몸맨! 장도연의 디딜! 신인 개그우먼을 소개합니다! 프레이크 단속들아! 프레이크!